기대할 뻔했는데? 그렇죠 종목이요 포스코 홀딩스 말고 엠텍 아 한 번 더 뻗네요 또 우리 홀딩스 요즘에 되게 좋은데 포스코 엠텍 매수 가격이 8,630원입니다 비중 이번에 좀 편해요? 5%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,630원에 5%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마 이 가격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자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은 어때요? 이주식이지 않습니까? 이건 진행자 그렇죠?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 히토리 관련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? 근데 비중 좋고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마켓엔에서 방송을 할 때 넌즈시 리튬 관련주 2차 전체 폐패터리 관련주 바닥에 있는 3인방 물어보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자 포스코 엠텍은 더 사셔도 되고요 이 주식이 왜 못 가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패턴은 삼각수리험형 패턴이고요 거래가 우측으로 가면서 급감을 하고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쪽에서 매집한 누군가들이 이 주식을 지금 안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매수해야죠 거래가 터지면 바로 튑니다 바로 튈 때 거래가 2만 K 가까이가 터질 때는 만 원을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거래량이 만 K 내외로 움직일 때는 만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 되겠지만 이 주식 말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 높은 위치에서 이 높은 위치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갖고는 좀 약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2월 10일 날 상신이 저는 상신 EDP도 상신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거 어떤 분 종목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제가 종목 진단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적중률이 100%가 아니고 만 퍼센트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바로 리튬 관련 주의 시세분출이 안 난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다 정도 더 이상은 세게 얘기를 못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종복 유튜브에 참 분석을 많이 해주는 주식이거든요 거래량만 터지면 신고가 나옵니다 거래가 안 터질 경우에는 만 원에서 8천 원의 박스 어쨌든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뭐 이런 얘기만 슬쩍 들어도 기대는 굉장히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 들어봤으니까요 지금 갖고 계신 피터 런치님 꼭 참고해서 수익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장하기 좋은 nurse